예약 대기, 포스 결제, 포스 키오스크 등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매장 점주들의 업무 효율화와 내방 고객들의 별류,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다양한 국내의 중소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사장님 광장이라고 해당 점주부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11가지 솔루션들이 라인업되어 있습니다. AX 솔루션은 2027년까지 별도의 2천억 정도 매출을 하여 총 통신과 AX 솔루션을 합쳐서 27년 5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.